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몸을 의지해야 할 손잡이에는 양말 빨래가 널려있고, 변기 앞을 가로막은 세면대 손잡이에 막혀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 공공기관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안되어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네. 도와드릴까요? 네. 서류 접수하라는 건데요. 아, 서류 접수는 저쪽 끝이에요. 제가 휠체어를 좀 밀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돕는 건 장애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줄 때에도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야 됩니다. 자,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몸을 부축하거나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보다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어 본인이 천천히 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기요. 여기 민화실이 어딘가요? 아, 민화실이요? 이쪽으로 쭉 가시다가요. 저쪽을 꺾어갖고 쭉 가시면 바로 있어요. 제가 좀 바빠서 죄송해요.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저기 등의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아, 무슨 일이시죠? 제가 여기 직원인데요. 아, 그러세요? 저기 민화실에 볼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 민원실이요? 지금 서 계신 방향으로 1m 가신 다음 오른쪽으로 2m 가시면 민원실이 있는데요. 마침 전에 거기 가고 있으니까 같이 가실까요? 또 시각장애인을 직접 안내 보행할 때 팔을 직접 잡는 것은 신뢰고요. 자신의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줘야 합니다. 1m 앞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어떤 곳에 접근할 땐 우선 멈춰서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장애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어제 회식 때도 안 오셨던데 뭐가 그리 바쁘세요? 형기씨, 내가 말이야 요즘에 이 수화를 매면서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거 아니야. 수화! 미소, 대답도 없어. 수화! 아, 수화! 아,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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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장애인의 언어 오, 띵동댕띵딩뚱댕 죄송하시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 이게 내가 시작한지 안돼서 말,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수화의 다진이야 진짜 말씀하신다 안녕하세요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수화. 수화의 달인. 잠깐만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네, 신분증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어디가? 잠시만요. 당황하지 마세요. 청각장애인도 청력에 따라 말을 듣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먼저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말로 하는 구화법, 손짓으로 표현하는 수화법 그리고 적어서 대화하는 필담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인지 확인합니다. 아,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리게 이야기합니다. 또 청각장애인의 발성이 이상하더라도 자신을 갖고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고요. 혹시 이야기 도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등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설명해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휠체어와 목발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각 상황과 본인의 요구에 맞춰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저,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등본을 드릴게요. 아, 등본이요? 등본을 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먼저 나서서 무슨 일로 왔는지 묻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웃음이 가득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한테 맞는 이자희가 있을까? 이자희 희망 프로젝트? 네, 행복.. 네, 행복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자희 희망 프로젝트 이데요? 뭐라고요? 이자희 희망프로젝트 아이, 제 거 먼저 좀 해줘요. 잠시만요. 뭐라구요? 잘 안되세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등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가 언어장애가 있음을 알아채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죠?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대화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천천히 말을 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화상전화를 통해서 수화통행 가능함을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한국 동사무소 맞죠?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저기 저기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이제 이 희망풀이 도착을 문의하려고요 아 네 장애인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 신청하고 싶으시다고요? 먼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봐드릴게요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됩니다 아버지 죄송한데imal 희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